하나, 둘, 셋, 얍! 얘들아 안녕 쟤 개 아니야! 우리 학교 존다! 단지 존단! 넌 누구니? 누구니? 나, 나 단지야... 야! 그 찐떡? 저, 저 불녀오 같은 기집애! 내 남자친구를 가, 감아두지 않을까? 세상에! 정말 호박에다가 줄을 그으니까 수박이 탄생했어! 대박이야! 정말 내가 이런 모습이 되다니... 이게 꿈이야, 센시야? 내 모습이 변하니까... 애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... 어쨌든,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까지... 이 빵을 다 먹어야겠어...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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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너 여기서 밥 먹고 있니? 뷔페 차려놨냐이? 아니, 뭐 이렇게 예쁜 옷을 입었어... 돼지목에 친즈걱거리네... 그러니까말이야... 내놔! 에이... 이... 이제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거든! .. 뭐야? 우웩... 왜 나 닭지향이 나... 무슨... 뭐 진짜 마쳐볼래? 닭다든가... 비켜봐, 비켜봐! 나도 너무 더워 좀 알려주라 아니 죽어보자 오 야 잠깐만 같이 가 어떻게 그렇게 잉빠진 거야 그러니까 비법이 있을 거 아니야 너같이 여신이 여기서 밥을 먹다니 우리가 밥 친구 해줄 테니까 빨리 나가서 급식실로 가자 그래 그래 여기서 밥은 왜 먹는 거야 같이 가자 없는 가정 그래 오늘 밥은 순두부지게 급식은 너무 오랜만이다 자 단지야 너 여기 앉아 어 고마워 맛있게 먹어 여기 왜 이렇게 남자애들이 많이 있어 글쎄 너 밥 먹는다니까 애들이 다 이렇게 몰려오던데 어 얘들아 너희도 밥 맛있게 먹어 단지 넌 엄청 착하니까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아니 그 돼지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여우가 됐대 그렇게 서서 밥 먹어야지 앉아서 먹으려고 하니 너는 왜 단지한테 난리야 심의 차이가 느껴졌습니까 야 너네 뭔데 못생긴 애들이 우리 단지 괴롭히냐 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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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지 왜 괴롭히냐고 이것들이 왜 합짐해가지고 에이 본래 여자 볼 줄도 모르는 것들이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처럼 이렇게 정성 가련한 사람들을 따라다녀야지 내는 톤을 말도 안 해 내는 톤을 말도 안 해 야 너 이따 가자 아 그래 볼 줄도 모르는 것들 정말 가자 빠져 빠져 저리 가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것들은 아유 그러니까 말이야 남자 볼 줄은 남자들이 참 볼 줄을 몰라요 볼 줄을 아유 그러니까 얘들은 뭐니 야 쟤는 걔네들 아냐 쟤네 걔네들 아냐 맞아 맞아 걔네들이야 쟤들이 단지로 괴롭혔다메 야 야 하지마 진짜 진짜 별 볼일 없이 생겨가지고 우리 단지를 놀려 어? 이거 나만 알아 왜 이렇게 안울려 어 야 하지마 아야 안 들리라 아야 안 들리라 왔다 맨날과 배그린 부분 인증 아아 아아 지 지수가 이러다가 우리 천 따 되는 거 아니야 아으으으 안돼 그럴 수가 없어 다시 청소 시간이다 오늘도 나 혼자 청소를 해야 되잖아 슥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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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슥삭 슥삭 아니 너 왜 혼자서 청소하고 있어? 어? 나 나는 원래 그냥 애들이 안에서 혼자 해 아니 근데 너는 지순이 남자친구 아니니? 무슨 소리야 방금 전에 헤어지고 왔어 헤어졌다고? 오늘부터 니 남자친구 할 생각인데 어때? 어? 어? 나 남자친구? 맞아 내가 청소 도와줄게 슥삭 슥삭 고마워 이렇게 깔끔한 가정적인 남자 어때? 슥삭 어 저기요! 아니 저기요 너 왜 여기서 청소하고 있어? 넌 뭐야 빠져 어 빠지다니 자기야 오늘 우리 같이 하교하기로 했잖아 너 얼굴 보니까 인생이 하교할 것 같아서 그래 헉! 어?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? 어?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? 난 자기 없으면 안돼 빨리 비키라니까 안 비켜! 저 여우 같은 기집에 내 남자친구를 내 남자친구를 지순아 빨리 나와 주잡하게 뭐 하는 거야? 복수 할 거야 복수 할 거야 복수 할 거야 복수 할 거야 지순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어? 우리 끝나고 요구르트 아줌마한테서 요구르트나 먹을까? 어? 미안 넌 내 타입이 아니라서 하하하하하하하하 지순아아!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꼴갓들을 떨고 있네 오늘도 청소가 끝났네 이제 어서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하하하하 오늘도 청소가 끝났네 이제 어서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아빠가 내 모습을 보면 많이 놀라겠지 자 이제 집으로 가볼까 야아아아아아아악 어? 야! 야 저거 고민네 남자친구를 뺐어? 너 진짜로 오늘 혼줄 좀 놔야겠다 그래 뺐신 적 없어 니가 여짓해서 내 남자친구는 오간거 아니야 어? 좀 이뻐지면 다야? 너 좀 맞아야겠다 일로와 그 예쁜 옷 가위로 찢겨 찢어주겠어 그리고 너희 집 완전 가난하지? 어? 내가 너희 집 우리 아빠한테 말해서 포클렌즈로 밀어버릴까? 무슨 소리야 우리 집 안 가난해 너희 아빠 뭐하시는데 우리 아빠는 평범하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생성재벌 회장님이랬어 내 마치도 안 가난 소리를 너희 할아버지가 샘송 회장이면 우리 아빠는 저기 만수리야 맞아 맞아 아가씨 뭐야 이 병치는 집으로 돌아가신 시간입니다 얼른 들어가시지요 오 덜덜덜덜 오 덜덜덜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오 덜덜덜덜 너무 아파 어떡해 어떡해 오 덜덜 무서워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와 세상에 저 차는 뒤로 가 뭐야 쟤 진짜 부자였어 우리 어제 어떡해 몰라 우리 망했어 몰라 우리 망했어 몰라 우리 망했어 몰라 우리 망했어 아 단지야 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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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년아 너 뭐하는 너 뭐하는 아 2인패 몰라 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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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잠깐만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저 이제 낚싯대 풀어주고 얼른 다시이요 어때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팩! 아.. 진짜 뺄 거 아니야 아니.. 아니.. 누가 후진으로 가야 후진으로 가자 이것도 재밌네 아이.. 저 곰탱이가 언제 여우가 됐어? 어딜 앉아서 먹을려고 히이이이이야 헤헤.. 내 꼬주먹이다 어이.. 달달하니? cak Подож지 달달하니 달달하니 어떻게 아 이거 저는지 뭐야 카메라 앵글을 어떻게 잡아야 될 지? 왜그래 달달하니는 뭐야 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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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